잔 잔이란 뜻도 있고 또 유리란 뜻도 있죠 잔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죠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못 세죠 8 잔 에이 글래시즈 글래스가 잔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글래시즈 잔들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얘가 무슨 뜻일 때는 유리 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셀 수 있나 없나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뜻이 정해져야 결정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창문은 만들어져 있다 The window Do it is made 무엇으로 이럴 때는 여기다가 어 를 쓰지도 못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글래시즈 라고 하지도 못하죠 여기 글래스가 무슨 뜻이니까 유리란 뜻이니까 어 글래스 라든지 글래스 이렇게 못합니다 유리로 만들어져 있다 글래스가 유리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때는 셀 수가 없지만 여기는 에이 글래시즈 할 땐 여덟 유리가 아니고 여덟 잔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녀석 그래서 그래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기운이 하면 되겠네 그 파일럿에서 하드 파인 라인 툴 툴 툴 어 턴더스톰 다같이 턴더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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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더스톰 터루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누가 더 파일럿이 뭐했다 헤드 하드 타임했다 파일럿이 뭐죠 비행기 조종사 그렇죠 비행기 조종사죠 비행기 조종사 오케이 헤드어 하드 타임 이란 표현이 나왔어요 헤브어 하드 타임이겠죠 원래 형태는 헤브어 하드 타임 통체로 찾아보면 좋은데 통체로 찾아보지 못했을거에요 헤브어 하드 타임 근데 추측할 수 있을거 같은데 헤브어 하드 타임 못하실거 같아요 어 그쵸 힘든 시간을 보낸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근데 헤브가 헤드가 됐으니까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 라고 얘기하는거죠 됐습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더 파일럿 헤드어 하드 타임 뭐하면서 플라잉 트루 더 턴덜스톰 턴덜스톰이 뭐던가요 폭풍 그렇죠 턴덜와 스톰이 합쳐진 말입니다 턴덜는 천둥이죠 네 그 다음에 스톰은 폭풍이죠 그래서 천둥이 지는 폭풍이니까 폭풍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트루가 뭐던가요 트루 여러 노래할때 많이 했죠 트루 더 when you walk through the door 어 어 할 때 했는데요 트루가 뭐였던가요 뭐뭇을 4단신 아니고 뭐뭇을 통과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플라잉 트루 더 던덜스톰 폭풍을 통과하여 날아가는 동안 이라 뜻입니다 플라잉 트루 더 던덜스톰 그래서 그 비행기 조종사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뭐하는 동안 플라잉 트루 더 던덜스톰 플라잉 트루 더 던덜스톰 플라잉 트루 더 던덜스톰 오케이 계속해서 응 그렇기 다 같이 The bus driver suddenly started The bus driver suddenly started So I almost fell down So I almost fell down I got angry I got angry 어 suddenly 가 뭐든가요? 갑자기 그 다음에 almost 가 뭐든가요? 하마터면 거의 fall down이 뭔가요? fall down fall down fat은 fall에 무슨형? 과거형이죠 gots은 뭐에 무슨형? 과거형 그래서 버스 운전기사분께서 갑자기 출발했습니다 The bus driver suddenly started 그래서 저는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I almost fell down 저는 화가 났습니다 I got angry 다 같이 The bus driver suddenly started The bus driver suddenly started So I almost fell down So I almost fell down I got angry I got angry 이런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 초이하면 되겠네요 I got a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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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e officer 솔직히 아실 것 같고요 Police officer의 뜻은 뭐예요? 경찰관 그렇죠 경찰관이죠 OK 그래서 누가 뭐한대요? 누가 A police officer A police officer 뭐한다 HELPS 한다 무조건 HELPS 하는건 아니죠 어떻다면 If there is trouble Trouble이 뭐든가요? 문제 문제 골칫거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There is 나왔네 There is 뭐예요? 넘어가 있다 넘어가 있다 그럼 If there is trouble 한 번 뜻이에요 만약 골칫거리가 있다면 이렇게 경찰관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A police officer HELPS 골칫거리가 만약에 있다면 If there is trouble A police officer If there is trouble 그렇지 A police officer HELPS A police officer HELPS If there is trouble If there is trouble If there is trouble OK 다음 계속해서 다음 사람 When you are sleeping You will see a doctor 그렇죠 닥터 닥터가 뭐예요? 의사 의사 다 sick이 뭐든가요? 아픈 그렇죠 아픈이란 어떤 시니까 여기에 Be sick 만들어서 아프다 하고 있죠 OK 여기 웬의 뜻은 뭘까요? 뭐뭐할 때 그렇죠 웬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언제 라고 물을 때도 쓰이고 뭐뭐할 때 여기서는 When you are sick 일대죠 OK 그래서 네가 아플 때 When you are sick It's good It's good 뭐가요? To see a doctor 하는 것 여기 two는 See a doctor 는 진찰받다죠 See a doctor 진찰받다 two를 붙여서 진찰받는 것 진찰받는 게 좋아요 It's good to see a doctor OK 네가 아플 때 When you are sick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It's good 뭐가요? To see a doctor 다같이 When you are sick When you are sick It's good to see a doctor It's good to see a doctor It's good to see a doctor 진찰받는 게 좋은 일이겠죠 나는이 다음 사람 That's a beautiful voice 그렇죠 OK 그래서 현용아 스테이지가 뭐든가요? 무대 무대죠 그 다음에 보이스가 뭐든가요? 목소리 그렇죠 목소리 그래서 누가 That's a beautiful voice OK 누가 The singer On the stage 가 뭐한다 Has 한단 말이죠 The singer On the stage On the stage In singer The singer On the stage 만약에 여자라면 난만 길어봤자 She She 그렇죠 She has 맞겠죠 She have 아니죠 어떤 가수가 무대 위에 있는 가수가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갖고 있대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A beautiful voice 맞습니까? 무대에 있는 그 가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The singer On the stage Has 무엇을 A beautiful voice 다같이 The singer On the stage Has a beautiful voice The singer On the stage Has a beautiful voice She has a beautiful voice OK 그다음 다음 사람 The singer The singer There are many doctors and nurses There are many doctors and nurses In the hospital There are many doctors and nurses in the hospital There are many doctors and nurses in the hospital 가르치다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 Teacher Late 이 뭐든가요 그렇죠 늦은이죠 늦은 어떤 시니까 얘랑 합쳐서 OK The teacher가 만약에 남자라면 암만 길어봤자 He 그 사람이 지금 지각하면 뭐라 그래요 He is late 과거에 지각했었으면 뭐라 그래요 He was late 라고 하는거죠 OK 그 다음에 Funny가 뭐든가요 웃긴 이란 뜻이요 OK 선생님이 오늘 수업시간에 지각하셨소 The teacher was late for class today 웃겼다 It's funny 선생님이 지각하겠네 웃기네 지각하는 사람 맨날 뭐라 봐주니 The teacher was late for class today 다같이 The teacher was late for class today The teacher was late for class today It's funny It's funny OK 그래서 late의 반대말을 아는 사람 Early 그렇죠 Early죠 좋습니다 Get up late 늦잠자다 Get up late 일찍 일어나다 Get up early OK 계속 계속 다음 사람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OK 그래서 엔트가 뭐든가요 고모 이모 숙모 이거죠 엄마랑 같은 레벨에 있는 여자들을 뭐 고모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고모 따로 이모 따로 숙모 따로 단어를 다 따로 만들었는데 영어에서는 전부 엔트라고 부릅니다 뭐 고모라고 합시다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누가 뭐 했대요 마이 엔트가 스터디드 했다 스터디드는 뭐해 무슨 형 스터디의 과거 형이겠죠 당연히 무엇을 뮤직을 왜 To be a pianist 하기 위하여 좋습니다 나의 고모는 음악을 공부하셨습니다 마이 엔트 스터디드 뮤직 뭐 하기 위해서 To be a pianist 그렇지 마이 엔트 스터디드 뮤직 To be a pianist 마이 엔트 스터디드 뮤직 To be a pianis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사람 다음 사람 마음대로 읽으세요 완전히 뭐하고 들리는 거 있어 오케이 여기 뭐라고 Work 오케이 그래서 Work가 뭔가요 일하다 일하다 일하다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일하다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일이죠 일 일하기도 있지만 오케이 그래서 To be a completely 네요 complete 다 같이 completely completely Satisfied comple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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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isfied Satisfied 오케이 그래서 To be a completely 가 뭐든가요 안 틀어봐서 모르겠다 completely 뭐든가요 완전히 완전히 완벽하게 그 다음 Satisfied 뭐든가요 만족한 그렇죠 만족한 이거 보시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완전히 만족하진 못한다 I'm not completely Satisfied 뭐에 대해서 With my work 난 내일에 완전히 만족을 못해 I'm not completely Satisfied With my work 그래서 나는 뭐 안 돼요 I think 안 되고 나는 생각한다 누가 뭐 해야만 한다고 I think I should Do it again 내가 다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만족 Satisfied 못하니까 다시 해야되겠다고 나의 일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저는 저의 일을 완전히 만족하진 못하겠어요 I'm not completely Satisfied With my work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것을 다시 해야될 것 같아요 I think I should Do it again 다같이 I'm not completely Satisfied With my work 나의 일에 만족된 Satisfied With my work With my work 그렇습니까 오케이 I'm not completely Happy With my work 그렇습니까 난 내일에 대해서 완전히 해피한 상태가 아니야 Satisfied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비슷한 단어를 굳이 찾으려면 Happy 지금 되겠죠 오케이 이제 6학년인데 Happy 같은 단어만 갖고 놀면 안 되겠죠 Satisfied 같은 것도 갖고 놀 줄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남사람 So afternoon not someone from south to west 오케이 그래서 afternoon이 뭔가요 잠시 오케이 오후 말고 우리가 오케이 그래서 언제란 질문에 대한 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south가 뭔가요 남쪽 west는 뭔가요 south south 남쪽 west 서쪽 그러면 두 군데 남았네 그쵸? 남쪽 반대말은 반대방향은 반대 디렉션은 뭐예요? 북쪽 영어로 뭐냐고요? 북쪽 북쪽 얼굴 북쪽 백색 북쪽 4가지 direction 다 알아야 되겠죠. 이 문장은 언제란 질문에 대한 지가 누가 뭐한다 부터 시작하는게 아니고 언제란 질문에 대한 지가 부터 있어요. 수사반장이 있는지. 오케이. 언제 in the afternoon. 오후에 누가 뭐한대요. The sun moves. 어디에서 어디로? From south to west. 오후이면 몇 시 이후를 얘기하는거야? 12시 이후. 그렇죠. 12시 이후죠. 12시 정각에 있는 태양의 위치가 바로 뭐야? South. 12시 정각. 여러분 남쪽이 궁금하다면 12시에 태양을 딱 보세요. 이쪽 방향이 정확하게 남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렇게. 여기서 위로로 할지 알죠? 태양을 놓을 수 있는 곳이 딱 봤죠? 이렇게 하면. 이쪽이 어디쪽이야? 놀 수가 되는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남쪽을 보고 있을거야. 남쪽을 보고 있으면 내 왼쪽은. 내 왼쪽은. 내 왼쪽은 당연히. 동쪽으로. 여러분들 아파트에 다들 타던거 같은데. 그렇죠? 그쵸? 그 아파트 거실 바깥쪽으로. 대충은 어떤거야? 몰라요. 생각 안해봤어요. 생각 안해봤어? 안. 남쪽이죠. 그렇죠? 아파트는 왜 남쪽을 향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파트가 다 남쪽을 향하고 있어. 왜 남쪽을 향하는거야? 그쵸? 햇빛이 잘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햇빛이 잘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내가 거실에 이렇게 딱 서 있다고. 여러분이 집에 딱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 왼쪽은 오른쪽이야. 볼실이 딱 바라보고 있어. 내 왼쪽은 당연히 오른쪽이야. 동쪽이죠. 동쪽. 그렇습니까? 내 오른쪽은. 동쪽. 오늘부터. 오늘부터 매일매일. 우리집 아파트에. 아침에 해가 뜰 때. 오른쪽에 해가 뜨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습니까? 낮 12시에 해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갖고. 저녁 먹을 때쯤. 저녁 먹을 때쯤 해가지고. 없나 여러분? 하여튼. 저녁 먹기 전에. 태양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그쪽은 어느쪽이다? 레스터럼만으로.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당연한 과학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 오후에는 태양은 이동합니다. 어느쪽으로부터 어느쪽으로. 남쪽에서. 석쪽으로. 그렇습니까? 오후에. 인디아컬는. 태양은 이동합니다. 태양은 이동합니다. The sun moves. 어느쪽에서 어느쪽으로. From south to west. From a to b. 하면 a에서 b에게로. 라이트시겠죠. From south to west. 오케이. 그러면 얘기를 바꿔볼게. In the. In the. Morning. 로 바꿔볼게. In the morning. The sun moves. From. East to. East to. East to. South. 오전에. In the morning. 태양은 이동합니다. The sun moves.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남쪽으로. From east to south. 태양이 절대 이동하지 않는 방향은 어디. 그쵸. North쪽으로는 안 가죠. 이런거 다 알고 있어야 되요. 그쵸. 다 알고 있죠. 그쵸. 여러분. 거실이 어느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잘 보죠? 거실에서 바꿔서 말아보면서 왼쪽에 왼쪽에 다 알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거실 반대쪽에 있는 방은 겨울에 항상 춥죠? 내 방은 너무 춥죠? 춥죠? 안 춥던가요? 안 춥다! 우리 집은 보온을 단단히 해놨다 보일러 빵빵하게 돌리고 있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남사람 The President of Russia will visit Korea 그래서 visit 뭐하다죠? 방구 나가 오케이 그래서 누가 The President of Russia 뭐한다? Will visit한다 무엇을? 코리아 그래서 President가 뭐든가요? 대통령 대통령 그렇지 대통령이죠 오케이 그럼 The President of Russia 하면 뭐겠어요? 러시아의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이 방문할 것입니다 The President of Russia will visit 오케이 무엇을? 코리아 그렇지 The President of Russia will visit Korea The President of Russia will visit Korea The President of Russia will visit Korea 됐습니까? 오케이 좀 도와줍쇼 도와주겠습니다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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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계속해서 다음사람 Did you ride your nice food to school today? 오케이 그래서 ride 가 무슨 뜻인가요? 타다 탑승하다 이 말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id you? 라고 물어보니까 언제 언제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맞아 그래서 너는 탔었니? Did you ride? 무엇을? ride 어디로? to school 언제? 네 너 오늘 학교에 자전거 타고 갔니? Did you ride your bike to school today? Did you ride your bike to school today? 오늘 함께 안 갔지 그러니까 오케이 저도 원래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여기는 뭐 무지하게 많은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배운 건 베이스볼이고 오케이 그래서 난 야구가 좋아 I like baseball 오케이 twice가 뭐든가요? 두 번이죠 그럼 twice a week는 뭔 뜻이게요? 뭐 됐다 twice a week가 뭔 뜻이게요? 이번 주커네트 배우게 됐던데요 twice a week가 뭔 뜻이게요? 일주일에 두 번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저는 야구가 좋아요 I like baseball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플레이합니다 I play twice a week 둘 다 다같이 I like baseball I like baseball I like baseball I play twice a week I play twice a week I play twice a week 둘의 두 번씩 플레이한다 오케이 그럼 두 손에서 이번 주room 슬라이드 자여길 바랄까요? 모르겠다 seo young Don t 스터디하더가 못주실거 같아요 스터디하더 스터디하더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겟어내가 못주실거 같아요 겟어내 오케이 잘 모르겠다 추측해도 되는데요 웨일을 받는거 웨일을 받는거에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한대요 랜스 니즈 무엇을 니즈한대요 스터디하더 랜스 니즈의 뜻은 뭐뭐 해야만 안나죠 필요로 한다 그래서 프레드 하더 하더의 뜻이 뭐든가요 더 열심히 열심히 하더 더 열심히 하더 오케이 그래서 프레드는 더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프레드 니즈 투 스터디하더 만약 그가 원한다면 랜스 니즈 투 스터디하더 랜스 니즈 투 스터디하더 if he wants to get an A in the class if he wants to get an A in the class 그렇습니까 오케이 에이를 받으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나의 삼촌의 아들은 나의 사촌이다 마이 컷스 선 이즈 마이 커즌 마이 언컬스 선 이즈 마이 커즌 마이 언컬스 선 이즈 마이 커즌 라는 문장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사람 We will take a trip to somewhere sunny dream trip 오케이 그래서 trip이 뭔가요? 네 그럼 take a trip은 뭔가요? 네 네 썸웨어가 뭐던가요? 어디든지 어디론가 during break가 뭘 것 같아요? 그럼 during은 뭐던가요? 뭐뭐 할 것 같아요 그럼 during break가 뭘 것 같아요? 부수는 부수는 좋아? 물론 break가 무슨 사람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나요? 그렇죠 휴식이란 뜻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during break가 뭐예요? 쉬는 동안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갈 것입니다 We will take a trip 어디로 to somewhere sunny 과창한 어딘가로 날씨가 좋은 어딘가로 여행을 갈 거예요 언제 during break 휴식을 취하는 동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쉬는 동안 어디든지 상관없으니까 날씨가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We will take a trip to somewhere sunny during break 그렇지 We will take a trip to somewhere sunny We will take a trip to somewhere sunny We will take a trip to somewhere sunny during break 그렇습니까? 오케이 Take a trip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행가다 Take a trip 그렇습니까? 오케이 계속 다음 사람 We will take a trip to somewhere sunny We will take a trip We will take a trip 오케이 얼굴 뭐 하나 빠졌네 Free It means your friends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Make friends 가 뭘 것 같아요 Make friends 친구는 만드는 게 아니고 친구 사기다 Make friends 그렇습니까? Made는 Make의 무슨 형? 과거 형이죠 Felix는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Felix made friends 유랑 With the new boy 어디서 Let's go 밖에 새로 떠나온 친구랑 친구 사이가 됐단 얘기였죠 알았지 Felix made friends with the new boy Let's go Felix made friends with the new boy Let's go 문장이었고요 오케이 계속 다음 사람 그렇죠 뭐 어려운 단어는 없네요 너의 삼촌은 남자 형제다 Your uncle is the brother 나의 남자 형제는 당연히 아니죠 누구의 Of your mother or father 너의 엄마나 아빠의 남자 형제를 보고 영어로 uncle 라고 얘기한다 Your uncle is the brother of your mother or father Your uncle is the brother of your mother or father I don't too 네 네 오케이 그래서 하루데이가 뭔가요? 네 네 휴일을 하루데이 휴가를 보던 하루데이라고 그러는거 여러분들 헤브투가 뭐라고 그랬었나요? 가빈이 이거 안 받았어 가빈이 이거 줘 응 이거 안 받았네 응 나 어제 안 받았어 나 어제 안 받았어 어제 안 받았어 어제 안 받았어 시험지에 시험지에 오늘 와서 받은거 있어? 코너에 섞여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해야부트가 뭐라고 했나요?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럼 좋은 해야부트는 뭘까요? 뭐뭐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뭐뭐 할 필요가 없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내일은 휴일입니다 내일은 휴일입니다 내일은 휴일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학교 갈 필요가 없어요 내일 내일은 휴일에 갈 필요가 없어요 내일은 휴일에 갈 필요가 없어요 네? 뭐 하실 필요가 없지? 휴일에 갈 필요가 없지? 휴일이 안 나온다 어디야? 도리퍼가 더 나왔나 했는데 연장할 필요가 없 likes 안 하는 거 없지? 쉴일에 갈 필요가 없는데 걔는 아주 또 안 좋은빛이 없으면 쬐고 이렇게 워크시트 프리 하드 프리 끝났습니다 군덕고 오케이 다음 계속했어 자 어제 4번까지 지난 시간에 4번까지 프리했습니다 5번부터 계속 프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5번 젠더 페일 gives men and living the same rights and opportunity 였었는데요 당연히 틀렸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젠더 페일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쵸? 젠더 이퀄리티죠 젠더 이퀄리티 gives men and women the same rights and opportunity가 맞겠죠 E-Q-U-A-L-E equality가 뭐였어요? 평등 평등이죠 그러면 젠더 이퀄리티가 뭐예요? 성평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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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 이퀄리티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젠더 이퀄리티가 뭐한다? gives 한다 땅콩 여기 있구요 젠더 이퀄리티가 gives 합니다 누구에게? men and women men and women에게 그쵸? 무엇을 준대요? the same rights and opportunities right가 뭐였더라? 기회 아 그러면 어퀄리티가 뭐였더라? 기회 맞습니까? same의 반대말이 뭐였더라? 그렇죠 different였죠 다른 different 똑같은 same 똑같은 권리와 기회 성평등은 남녀 모두에게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기회를 준다라는 문장이구요 어? 오케이 그래서 성평등은 줍니다 젠더 이퀄리티 gives 누구에게? men and women 무엇을? the same rights and opportunities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난리 좀 그 다음에 6번 스피치 the pirate did not speech well after their ship sank 여기 무슨 시 들어갈 자리에요? 그쵸? 그쵸? did not do did not do 뭐 뭐 안 했다 그럼 스피치가 들어갈 자리는 아니죠? 그쵸?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에요? 그쵸? 그쵸? farewell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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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다? 침몰하다? 가라앉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가라앉다. 그러면 생크는 가라앉았다가 되는거죠? 파이렛. 모든거에 파이렛. 파이렛. 해적. 그럼 페어웨을은 뭐하다였더라? 페어웨. 잘 지내다. 잘 지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해적들은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다 파이렛 디나 페어웨. 언제 스테이지 뭐였더라. 스테이지. 그들의 배가 침물란다. 배가 침물란데 잘 지냈겠어요? 네. 아니요. 좋습니다. 오케이. 해적들은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다 파이렛 디나 페어웨. 언제 에프터 데헬 시프 쌩. 오케이. 그 다음에 스피치 이즈 턱 델리버드 투어 그룹어 피포로 어픔 포먼 스테이지. 스테이지 뭐였더라? 스테이지. 무대. 무대였죠? 딜리버 뭐죠 딜리버? 전달하다. 전달하다. 그러면 딜리버에 몇번째 녀석일까? 당연히 세번째 녀석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세번째 녀석이면 딜리버의 뜻이 전달하다 라며. 딜리버 전달하다. 딜리버드 말고 딜리버가 전달하다. 그럼 이 딜리버드는 세번째 녀석이니까 그렇죠? 전달되는. 그냥 전달되어지는. 누구에게 딜리버드 된대요? 누구에게? 투어 그룹어 피플에게. 어픈 뭐죠? 어픈? 주로 자주. 그래서 이건 스피치의 뜻을 풀이해놨네. 스피치는 뭐다? 터크다. 그래서 연설은 말이죠. 연설은 말입니다. 어 스피치 is a talk. 연설은 말이에요. 어 스피치 is a talk. 근데 터크는 터크인데 뭐 되어지는 말은 말인데 뭐 되어지는 전달되어지는 누구에게? 투어 그룹어 피플에게. 사람들의 무리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무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이 연설이에요. 주로 어디에서? 주로 무대에서. 주로 어떤 사람이 무대에 서가지고 내가 할 말 있습니다. 스테이지 위에 서갖고자 할 말 있어요. 라고 하면서 뭐예요? 기브어 스피치 하는거죠. 연설하다. 기브어 스피치였죠. 오케이 그래서 연설은 말입니다. 어 스피치 is a talk. 전달되어지는 Delivered. 누구에게? 투어 그룹어 피플. 주로 어디에서? 오픈 브라마 스테이지. 주로 무대로부터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을 보고 연설이라고 한다. 짠. 오케이 그 다음에 8번 트리트 넣으면 맞겠죠? 그쵸? 페얼리가 뭐였더라? 페얼리. 페어가 공정한이죠? 그쵸. 어떤 시에 Ly 붙이면 무슨 시 된다고? 그쵸? 페얼리. 어찌? 공정하게. 공정하게. 이 치 스튜던트는 뭐죠? 이 치 스튜던트는 모든 학생. 각각의 학생. 모든 학생. 우리가 트리트가 뭐라고 배웠드라. 대하하다. 대접하다. 대하다. 다루다. 취급하다. remember. 뭐였죠? 기억하다. 기억하다. 반대말 뭐였더라? forget. 오 잘 알고 있네요. forget. 까묵까묵하다. forget. 기억하다. remember. 여러분들 이런 선생님이 만나고 싶겠죠? 이제 학년 바뀌면. 그쵸? My teacher always remembers to treat each student fairly. 다. 저의 선생님께서는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My teacher always remembers 무엇을 to treat each student fairly. 무엇을. 나의 선생님께서는 항상 각각의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remember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케이.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될 거겠네요. 그쵸? 수진이 되게 좋아한다. 오케이.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불공평한 짓이에요. It is unfair. 뭐하는 것은 to treat people differently. 뭐 때문에 because of their race, gender, or religious beliefs. 인종이나 성별이라도 종교적 신념 때문에 treat people unfairly 하는 것은 treat people differently 하는 것은 unfair한 짓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형과 나는 또 서로 다른 방을 갖고 있어요. my brother and I have separate rooms.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나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플레이하는 걸 좋아해. I like to play fair. 그래서 나는 속임수를 안 써. so I don't cheat.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기념관은 받쳐진 겁니다. the memory of dedicated 누구에게? to the soldiers. 솔드는 솔드인데 어떤? who lost their lives is in the battle. I like to play fair. 라이브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복습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아, 지금 빨리 올라오는 거죠? 귀에 안 맞게 조심해서 가시고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마워 이건 사귀고 사귀고 싶어요. 이런 식당을 잘 아는 것 같아요. cą귀가 많이 맞지 않던 것 같아요. 이쁘게 잘 아는 것 같아요. 이쁘게 잘 아는 것 같아요. 아, 이곳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아, 이곳은 이곳의 타이밍을 가려니다. 누나 야세요 누나 누나 안 ten 뭐한다고 아직도 그래 감사합니다.